오늘은 3월 24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2월 15일 정의일이니까요. 돼진날입니다. 보름날에 이렇게 돼진날이 왔으니 돈복 터질 그 겹경사를 암시합니다. 또 새롭게 시작될 그 한주의 상서로운 그 길조를 미리 또 보여줍니다. 또 성공의 그 몹쓰고 목말라 있는 그런 기운을 의미합니다. 타고난 그 재능과 끈기를 갖고 불철주야 그 높은 이상의 그 구현을 꿈꾸는 포부가 남다른 그 기운입니다. 이런 그 일진을 돈복 터지는 그 일진으로 우리는 그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이날 그 하면 좋은 그 풍수조치를 꼭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. 물과 불의 이런 그 상급관계에서 그 불의 기운이 그 약해진다면 그런 그 불로는 재물밭의 그 원기를 또 우리는 불어넣어 줄 수 없을 것입니다. 따라서 그 물기운에 의해서 그 잠식당하지 않는 그런 불기운에 지속적인 점화를 위해서 우리는 또 그 이날 그 돼진날에 가장 그 최적화된 그 풍수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. 또 오늘 오는 이 돼지는 그냥 돼지가 아니죠. 재수를 그 몰고 다니는 붉은 그 돼진날이 왔습니다. 이런 그 돼진날에는 그 말이 필요 없죠. 여러분들께서 그 엄지검지로 집에 있는 그 소금 몇 알갱이를 그 살짝 집어주신 후에요. 이렇게 집은 그 소금을 그 집 주위에 그 살짝 그 뿌려주시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그 돼지에게는 그 염분 섭취활동을 돕기 때문에 또 힘의 그 원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보약이 되어줍니다. 한 주에 그 들어올 돈복의 그 힘을 더 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. 또 이날 그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도 있습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정의일 재수 만개라고 마음속으로 두 번 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재수 있는 또 돈복 크게 그 터지는 멋진 그 돼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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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